박지수 3득점째. KB하나은행은 1쿼터와 같은 선후바가 2쿼터에서는 그래도 잔잔해진 모습입니다. 두 번째까지 성공을 해줍니다. 23대19의 점수 3분 36초가 남아있습니다. 약간 한숨을 돌리는 박지수의 자유투 득점이 나왔습니다. QX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? 이 위치 쓴 다음에 1패스, 2패스 하면 그때 하이포스트 올라오는 해 니네가 둘 중에 한 명이 잡으면서 하나 돌아가야지. 들어와서 그냥 하나 하면 그냥 내가 하나 하라고 그러지. 뭐하러 그거 하라고 그래. 전업택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로 빨리 맞불든 거고. 실수보호 할 때 여기서 자리 싸움에 위방을 들어가. 알아요.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. 여기서, 여쪽에서 실수면 1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면 여기서 자리 싸움에 위방이 될 거 아닌가. 자, 그 뭐야. 히스트 투어 하는데 네가 탑에서 가다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보면 둘 중에 한 명 네가 치고 가는 방향에서 너나 너가 탑에서 잡고 아니, 얘 보고 치라고 그래. 너하고 네가 2대2 하는 게 낫잖아. 그러면서 뭐냐. 2대2 와서 스크린 걸잖아. 하면서 바로 빠지고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라고. 알겠지? 그거 빠지는 거 지수가 체크하거나 아니면 보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빨리 가서 또 하고 팝 하고 지수 쪽에 있는 사람은 팝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롤. 알겠지?